뉴진, 뉴진스다. 아니 뭘 뉴진스야, 뉴진스가. 진짜 나 믿어봐, 나 몽골리안 시력이야. 야 뉴진스가 여길 왜 와? 나 몽골리안 시력이야. 야 뉴진스가 여길 왜 와? 진짜로. 야 뉴진스가 여길 왜 와? 진짜로. 어? 맞다. 어? 맞다니까.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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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진스한테. 방금 뉴진스 컴백 그거 보고 있었는데. 어? 형 근데 아까 뉴진스 아는 거 같더라? 어? 맞다. 어? 맞다니까. 맞어? 맞어. 맞어? 어? 맞다니까. 아니 뉴진스가 왜 와? 맞어. 진짜. 어? 뉴진스다라고 하는데 아직 뉴진스 아닌데. 아닌데.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외국 3대 음악 시상식 중 하나인 길보드 뮤직 어워즈에서 4개 부문 속에 올랐던 뉴진스는 탑 글로벌 케이팝 아티스트 부문을 수상했습니다. 강렬한 카리스마와 파워풀한 퍼포먼스를 유명한 아이돌 그룹이. 히스피도 닭히게 큰 인ика Corinthians. 안녕하세요. 오늘 부문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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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진짜다. 안녕하세요. 오, 진짜다. 오, 진짜다. 유진 씨가 왔어. 나 진짜 좋아해. 진짜 맞아? 진짜야? 졌다. 졌어, 졌어. 오, 진짜. 미쳤나 봐. 잠깐만, 메이크업 지워줘. 미친 거 아니야, 아침에? 아침에 메이크업 왜 시켰어? 야. 나도 보기엔 비롯이. 야, 하이인 스타가 왔어? 세계 스타가 왔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우와, 알지, 알지. 혜인이가. 혜인이가. 지금 혜인이가 발등 부상을 입었어요. 맞아, 부상 입었어. 하이인아, Ephesus에 cubby. 신검사는 지연이. 신검사는 지연이. 아버지의 지연이. 또 무선과 지연이. 참아. 나. 진짜. 얘네. 참아. 나.